아이고, 배고파. 닫겠습니다. 자, 여기 있습니다.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.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.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밖에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. 도시락 싸오시는 줄 알았으면 먼저 와서 배식 받아 놓을걸. 뭐래? 요새 누가 재판을 직접 가요. 영화에 다 나오는데. 야. 네. 어? 시간 38분. 네. 점심시간에는 수의실로 도망쳤습니다. 괜찮습니다. 주문하신 게살김밥. 나왔습니다. 예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그래. 잠시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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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